아 그럼 이제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날 찾을 수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세 30부터 아 그래요? 저번에 아침에 초등학교대 저쪽으로 왔고 아 감사합니다 컴퓨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하는 자습 시간 암기해야 할 오늘의 필수 과목은 무전 교신 용어들입니다 어디 가요? 공부하고 계시죠 어디 오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어디 가세요? 나가도 돼.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시고. 네. 저 이거 투쿼텔레 마신다는 거. 남순 커피. 블랙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거. 커피 형 일단 이거 뭐 어디 가자 마시고. 청사했어요. 파실도 한 번 이쪽에서 마시고. 말하면 청사해서 벌써 마시고. 커피 형 일단 이거 뭐 어디 가자 마시고. 안 마실게. 커피 커피 드실 분 계십니까? 따뜻한 거요?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지금. 시원한 거? 따뜻한 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ì. 샌들어. 여름이니까, 아이스컴 아이스컴피 여름에 아이스컴피 아이스컴피 믹스 1.19 대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 여신의 향기에 취한 구조대는 해피모드네요 믹스컴피가 3개를 타려면 4봉지를 넣어야 해요 오늘 좀 지나게 되겠습니다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 10자락서 공기랑 하나 안 앞서 한 번 더 못하겠어요 1.19 대원들의 마음을 쥐락 왜 이렇게 1.19 대원들의 마음을 쥐락 2.19 대원들의 마음을 쥐락 2.19 대원들의 마음을 쥐락 해장 정확히 잘 할 거 같은데 안 들려? 아, 전화겠다. 강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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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뿌듯했죠? 내가 잡은 날파리도 아니고 큰 애가 판락되니까 청결해야 되니 또 저희 막내 신입사원들의 저희 세 명의 목 아닙니까? 청결은 강신당! 강신당! 거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음! 어디 없었어? 기원정도 전화 주세요! 응! 아, 아, 감사합니다.